비디오로 만드는 댄영상 커뮤니티 비글톡에서 당당하고 멋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만드는 비글 뉴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지혜입니다 2022년 3월 20대 대선이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후보들이 정책들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다음 대통령에게 말하는 일자리 정책이 있으신가요? 당당하고 멋있게 동영상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비글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동영상 뉴스로 만듭니다